네 안녕하세요. 친환경 종이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주식회사 CNJ글로벌입니다. 저희는 친환경 코팅을 종이에 적용해서 식품위생용 종이를 만들고 있고요. 이 종이를 적용해서 친환경 종이 빨대, 종이컵, 종이용기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. 특히 친환경 종이 빨대는 빨대 안쪽과 바깥쪽에 코팅을 적용해서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고요. 내수성, 내유성이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사용 시 차가운 음료, 온 음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유지방 성분에서 내유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지방 성분이 들어간 음료도 아주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종이 빨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FDA 승인 및 유럽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친환경 종이컵은 환경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이고요. 현재 종이 뚜껑도 같이 개발해서 테이크아웃 할 때 친환경 테이크아웃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뜨거운 용 제품이고요. 이쪽은 차가운 음료용 뚜껑입니다.